자 안녕하세요 바둑실력 됐습니다 자 오늘은 4월 11일 입니다 자 오늘은 퓨처스 리그가 있는 날이죠 자 오늘 인터리그 5라운드 3경기 7시에 컴툴스타이젠팀하고 원익팀하고 했는데 김영우 랭킹 50입니다 K바둑리그 선수인데요 김은지 5단하고 도서 오늘 김은지 5단이 이겼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송상훈이 하고 김채영이던데 제가 김채영이가 거의 이기는거 보고 왔어요 여기는 김세현이라서 김성재가 또 진거 같구요 오늘 요고 대국 해주고 또 지금 김은지 5단의 일정이 요번주 굉장히 바쁩니다 내일 12일 날 11시에 김은지 5단하고 박지연 사단 저번에 한번 박지연 사단한테 졌죠 복수전 인데 박지연 사단이 청소년 대표에서 성적이 1등이 돼 갖고 국가대표로 올라간 박지연 선수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해드렸죠 너무 바둑이 내용이 좋다고 그래서 그거는 내일 중계를 해준다 그러니까 유튜버에서 해준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구요 자 오늘은 김은지 5단과 김형우 4단의 퓨처스리그 대국인데요 김형우 4단은 50이 랭킹 50이니까 뭐 얼마전에 신진성우단도 쩔쩔매게 이기긴 이겼지만 어렵게 이긴 아주 강자인데 오늘 김은지 5단이 너무 잘 두던데요 오늘은 제가 뭐 너무 평파적이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젖혔을때 끊은건 기세죠 프로기사들 근데 가만히 여기서 브루스팟이 가만히 뻗는 겁니다 이렇게 김은지 5단 근데 여지없이 딱 뻗죠 여기서도 흙은 여길 뻗으랍니다 근데 이걸 뻗으면 이게 잡히니까 이게 대국 심리상 이런 선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인공지능은 여길 두라 그러니까 이렇게 두래요 그럼 50대 50 인데 예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길 단수 치고 단수 치는 순간 이제 조금씩 떨어져요 뻗고 막을 때 뻗었습니다 자 이런 싸움 난전이 되는건 김은지 5단이 좋아하는 거죠 먼저 짓바둑이 아니라 자 여기서도 흙은 이걸 먼저 둘입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겁니다 막을 때 여길 막을 해요 그럼 100은 양단술력을 젖힐 때 이쪽을 받지 말고 흙은 이걸 젖히고 100은 여기를 두고 흙은 이쪽으로 둬서 자 이렇게 하는게 그래프 자산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그러면 5대 5입니다 거의 60대 40 자 이렇게 두라는데 요런 변화는 인공지능이 원하는거고 실전은 실전은 여기서 이렇게 안뒀죠 흙이 이걸 꽉 이었죠 그러니까 김은지 5단은 나가고 뻗고 야 두저머리 두드리고 덫히고 뻗고 여기까지는 아주 김은지 5단이 브루스팟만 둡니다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두저머리 두드리라는게 브루스팟이고 또 뻗는게 브루스팟이고 그대로 두잖아요 한칸 뛰니까 나를 짜 두고 놓고 나가고 뛰었을때 여기 하면 젖힙니다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어떤 수가 있냐면 흙이 여기 끊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게 지금 장문도 안되고 단수가 있어서 그쵸 그 약점을 지키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교환하는 겁니다 교환하고 쌍입으로 선수로 그럼 이제 끊어지는 수는 보강했죠 그리고 이제 중앙을 밉니다 야 여기서 흙이 지금 첫번째 패착이 이겁니다 이거 김용호 5단이 랭킹 50이면 거의 상위랭크죠 여기를 뻗었어야 된다네요 그러면 백이 나를 짜하면 흙도 뻗고 그럼 뭐 쉽게 뭐 백이 뭐 여기를 두든지 뭐 일로 나오든지 뭐 이렇게 쉽게 사니까 흙은 그게 재미가 없었나봐요 그래도 이렇게 두는게 정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더 써야 되는데 김용호 단의 호구를 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상대 요즘 김은지 바둑을 제가 이제 한큐바둑을 복귀를 해주면서 하면서 느끼는게 상대방이 실수 한가지 람은 요새는 아주 기가 막히게 그걸 딱 낚아채 갖고 승기를 만들어서 한번 유리한 바둑을 요새는 안 놓치고 그대로 끝까지 끌고 나간다는게 많이 늘었다고 제가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많이 느꼈을까요 오늘도 똑같아요 지금 흙이 여기를 뻗고 이렇게도 써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호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상대방이 실수했다는 걸 찾아내는게 실력이죠 저희같은 아마추어들은 뭐 호구치나 뻗으나 똑같죠 근데 이게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좀 떨어져요 근데 이때 응징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단수 치고 2단 젖힙니다 젖힐 때 단수 치고 단수를 치니까 이게 벌 이거 양단수를 못 치는거에요 따먹고 따먹을 때 여기 끼워버리면 이게 지금 이 세 점이 끊어져서 그래프를 보세요 더불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안되는 그러니까 흙이 있고 100이 여기를 이어버리니까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92%가 나와버렸어요 지금 이게 수순이 64수인데 랭킹 50이 상위 랭커를 90수만에 그냥 90%를 찍어버리는게 한수 삐끗함이 이렇게 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유리함을 끝까지 유지해 나가느냐 그게 또 관건이잖아요 예전 여자바둑 둘 때 보면은 뭐 90% 했다가도 역전 나가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김은지 바둑을 보면은 한번 유리함을 차지하면 끝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게 굉장히 늘었다 그랬는데 야 랭킹 50이한테 오늘 버티는 걸 보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무슨 수냐면은 흙이 잡으러 오면은 아 요런식으로 자꾸 나가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흙은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요런거 이렇게 받아주면 이제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 백을 공격하려고 하는건데 야 이게 참 수일기가 여기서도 지금 여길 두면은 그래프 보세요 97 그냥 이렇게 살면 편해요 근데 김은지 우단이 이걸 못두고 갑자기 여기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떨어져요 근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욕심이죠 사실은 이것도 살고 이쪽도 손해를 안보겠다 당연히 오죠 근데 끼우고 났을 때 여기를 막고 싶죠 여기를 막고 싶은데 이거는 지금 여기가 끊어지니까 안되죠 맛보기가 되서 그러니까 흙은 여길 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기만 해도 쉽게 살아버리니까 그러니까 흙이 이제 여기 끊지를 못하게 여기를 밀었습니다 그럼 이걸 받아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잡으러 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밀고 밀고 뭐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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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이렇게 막으면 이건 죽었죠 그래프 보시면 하지만 여기 끊는 수가 없잖아요 요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곡을 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김은지 우단 프로 기사가 야 근데 여기서요 기가 막힌 수가 나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길 젖혀요 아니 호구 저 모양으로 딱 끊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야 이 묘수를 찾아 냅니다 여기서 브루스팟을 한번 보실래요 이 자충의 묘수라고 이건 현영기경이나 무슨 관자부에 나오는 문제가 이걸 딱 집으니까 흙이 대책이 없어요 여기는 이게 정수는 여기로 있는 겁니다 그럼 백이 넘어가고 그럼 흙은 뭐 하나 단수를 쳐 놓고 뭐 두드리겠죠 아 이거 두드리지도 못하겠네요 끊어지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를 뻗을 때 놓으면 그렇죠 젖히면 놓고 뻗으면 놓을 때 끊고 여기를 놓고 두드리면 여기를 놓는답니다 놓으면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근데 여기를 놨을 때 지금 경수는 여기를 놓으라는 건데 백이 흙이 이걸 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가 생겼냐면 일로 단수 치고 돌려 치고 딸 때 이걸 따야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만히 퍽 찍으니까 지금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다 블루스팟만 듭니다 제가 이제 블루스팟 한번 알려드릴게요 흙이 땄어요 여기 단수 치래요 단수 딱 치잖아요 흙이 일로 단수 쳤어요 따 먹으래죠 딱 따 먹어요 흙이 땄어요 여기 찌부래요 딱 쥐 아주 뭐 난 점만 되면 블루스팟만 찍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게 이 중앙에 흙이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거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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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냥 잡혀 버리니까 20집 차이가 나 버렸어요 바둑이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두저머리 두드리고 이거는 죽었지만 여기 뻗어서 이제 20집 이기는 바둑을 이제 조금 감상해 보세요 뭐 특별히 역전에 쉽게 쉽게 두는 겁니다 삭감 삭감 이게 딱딱 안전하게 지키는 거 보세요 이거 손 빼도 되죠 중앙 놓고 놓고 물 때 조금 이제 보세요 그래프가 19집 20집에서 야 제가 감탄한 거는 여기를 뒀어요 이제 이 넓은 바둑에서 부르스팟이 어딘가 한번 보세요 야 요기를 호구치거나 끊으랩니다 여기 이 한점을 단수 쳐서 잡거나 호구치래요 근데 김은지 오다니 어디든 한번 보세요 탁 찾잖아요 이 넓은 데서 이기고 있으니까 뭐 뭐 이 꾸짜나 저희 아마추어 같으면 이 꾸짜나 하고 뭐 이런 근데 여길 탁 찾는 걸 보고 여기서 부르스팟이 보세요 호구치는 거 뭐 0.1% 차이도 안 나요 99.8 99.8 똑같아요 3개가 다 똑같아요 그래프가 근데 정확하게 여기를 딱 두잖아요 이러니 뭐 바둑을 뭐 뒷맛이 이제 완전히 없죠 한두 집도 아니고 지금 조금씩 양보합 쉽게 쉽게 두면서 15집 17집 그러니까 그렇게 격차가 없어요 20집 차이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 제가 진행만 조금 빨리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뭐 승부처가 없어요 이런 끝내기는 뭐 4집 5집만 나도 사실은 역전이 안되는데 20집이 나는데 그거를 이제 유리하게 그냥 닦는 수법이 아주 뭐 큰 변 없이 그래서 끝까지 돌을 던질 때까지 집 여기를 딱 이으니까 13집 차이가 나는데 그냥 여기서 이제는 뭐 두 집 짜리 뺏기 끝내기가 없는데요 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돌을 던져 버렸습니다 야 오늘 바둑은 여러분들 상대가 상대인지라 랭킹 50위를 이렇게 한번도 밀리 없이 초반부터 앞돌을 해갖고 승부처에서 그냥 탁 한번 낚아채갖고 그냥 끝까지 꼴이라는 아주 내용도 좋고 오늘같이 어떤 반등 유튜버가 그런 프로기사가 그러더라구요 오늘 같은 내용이면 김은지 오단이 올해 무슨 일 낼 것 같다고 딱 그런 소리도 하네요 자 여러분들 어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 또 또 요거 있죠 글로비 습에 세계바둑 인데 박주현 사단하고 두는데 요것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조금 실력이 조금 밀린다는 느낌은 드는데 요것도 내일 한번 기대를 해보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구요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드립니다